오늘은 우리 치킨 나눔의 정아씨가 이리 따라오셨습니다 가시죠 정아씨 콜라 사러 정아씨가 근데 정아씨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선물 받았어요 머리티 머리띠 어이구 언제 참을 자고 있는 줄 알아놔 아니 그건 어떻게 배웠어 야 이제 뭐 못하는 게 없네 가시죠 콜라부터 하실꺼에요? 예 콜라 콜라 유도한거 기다리자 콜라를 사고 만나야죠 우리도 살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서 샀다가 가다가 그러죠 콜라만 살게요 아 으 으 으 나 핸드폰 없지 못들어가 izer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콜라 여깄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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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파ïs 요거 이미 here 봐봐요. 일을 하는거에요. 이게 이렇게 됐네? 이런거 보면 알어? 배워야되는데 알죠? 잘 배워 아줌마들이 찍어주는 데는 저쪽이 있고 우리가 이것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. 일단 봐봐요. 다음엔 아줌마들이 있는 데서 해야지 아직 글을 모르니까 글 배우면 이걸 해야 돼. 자 오늘 또 마트 왔습니다. 화이팅! 가벼워야 돼. 가벼워야 돼. 가벼워. 정 씨 무거워도 무거워. 가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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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마 구르마 지금 가지러 갔어요. 구르마에 실어 가자고 다리가 아픈거. 그냥 힘으로는 힘들어서 안 돼요. 아야. 남희씨 충성. 남희씨 저한테 뭐 하난거 없죠? 없어. 그럼 정한씨한테도 하난거 없지? 예. 예. 아유 고마워요. 남희씨 보면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거든. 나 잘못한거 없지? 예. 알았어요. 도와주시겠어요. 남희도 여기 있어가지고 자동차 온다고. 응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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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다리 안되지나? 나윤씨 오늘 수고해주세요 네 정하씨도 정하씨 여기 보고 여기 한번 수고해주세요 화이팅 네 고마워요 간장님도 오늘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비누장갑은 다 가져주세요 비누장갑은 다 끼쳐야죠 비누장갑은 다 끼쳐야죠 비누풀야 소금 하나 소금 하나 담고 소금이 하나 한자람은 자기 지금 담고 두고 박버 잡아먹지 점심 식당 아무리 으 알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정한 씨 인사 좀 해주셔야 돼요. 난이 씨도 인사해주면서. 잘 먹었어요? 네. 많이 드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콜라. 네, 콜라. 자, 두고 오세요. 네. 하이바저씨 안 받았어요? 안 받았어? 알았어. 자, 받은 분 말고. 하이바저씨. 여기 있습니다. 네, 하이바저씨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이바저씨. 감사합니다. 콜라 좀 이따 드릴게요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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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이바저씨도 비닐 좀 주세요. 난이 씨. 네. 비닐 좀 줘. 비닐 끼고 드셔야 돼. 네. 콜라. 하이바저씨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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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밖에 못 줬다고요? 콜라. 콜라.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. 콜라. 저거까지 드렸습니다. 지금 치킨도. 반장님. 저거까지 드렸어요. 콜라. 네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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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까진 줬고. 여기까지 콜라 드리세요. 네. 거기까지 드렸어요. 거기까지 드리고. 네. 비닐장을아 없어요? 예 비닐장을 아직 오고 있습니다. sont des 닱 또 있어요. 닱 저 위에 또 있습니다. 받스. 좋아? 좋네. 트릴. 동시. Crisis. 10岁quote. ting. 여덟. 모자 안녕하세요 어르신 모자 조금 쓰셨네요? 네 네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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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받으신분 우리 하임아저씨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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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세요 아 받았어요? 받았으면 놔두시고 저게 한 6명만 6명만 안들리는데 직행 안받으셨어요? 예예 장갑 싹 챙겨드리세요 장갑 끼고 드세요 장갑 끼고 드셔야 돼요 맨손으로 드시면 안돼요 손이 지저분하셔서 자 장갑들 다 끼고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나니씨 장갑 싹 나눠주세요 장갑을 빨리빨리 자 장갑 왔습니다 장갑 끼고 드세요 장갑 못 받은 분들 있나 정환씨? 한번 확인해보죠 다 받았죠? 오늘 정환씨가 나눠주니까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콜라 하나 줘요 콜라요 안받으셨어요? 예예예 이거 빈틈한거 없어? 이거 머리띠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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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장씨 여자라고 하나 더 챙기는거야? 머리띠 끼던거 바로 벗어줬어? 어 무슨 마음으로? 같은 여자니까 같은 여자니까 챙겨주지 이제 내가 챙겨달라고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오빠 이 집은 우리집 가자 텐트 하나 있거든 응 그래요 집에 텐트 하나 있어요 남쪽값 내가 준거야 목사 기억나요 그럼 내가 사준 신발이네 우리 나희씨 아직 잘 신고 있네 오빠 안경값 내가 줄거야 오빠 왜 그런걸 자꾸 해줄라 그래 내가 받은게 더 많거든요 하하 하하 오빠도 가격이 너무 많아 지금 오빠는 원하다고 계속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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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하씨도 오늘 정하씨가 나눠주니까 금방 끝나네 날아갈거 같아요 기분이 날아갈거 같아 왜 봉사해서 전에 못한거 지금 해보니까 이거 봉사를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왜요 화이팅 화이팅